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분배 법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배 법칙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괄호가 하나 있고요. 괄호 안에 두 수가 더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괄호 밖에는 어떠한 수가 곱해져 있어요. 이 식을 계산한 값과 밖에 곱해져 있는 수를 괄호 안에 있는 수에 하나씩 곱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곱해서 계산한 식의 값이 같은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. 분배 법칙은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덧셈이건 뺄셈이건 다 가능하고요. 곱하기 위치가 바뀌어도 가능해요. 괄호가 오른쪽에 있는데 괄호 곱하기 a 이것도 가능합니다. 곱하기 위치가 바뀐 것 중에서 괄호 안에 값이 덧셈이든 뺄셈이든 다 가능한 겁니다. 예를 들면 2 곱하기 괄호 열고 3 플러스 4 괄호 닫고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.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7이고 7 곱하기 2는 14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괄호 밖에 있는 2를 안에 있는 수 하나씩 곱해주도록 할게요. 2 곱하기 3 더하기 이 부호는 괄호 안에 있는 부호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2 곱하기 4를 합니다. 2 곱하기 3은 6이고 2 곱하기 4는 8이에요. 6 더하기 8은 14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똑같죠. 그리고 괄호 안에 값이 뺄셈일 때도 가능해요. 먼저 계산하면 4 빼기 3은 1이고 1 곱하기 2는 2가 되는 거고요.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거 위치 바뀌어도 분배 법칙 가능하다고 했죠. 2하고 4 곱합니다. 4하고 2 곱하고 3하고 2 곱하고 부호는 괄호 안에는 부호 같으면 돼요. 4 곱하기 2는 8이고 3 곱하기 6이에요. 그래서 8 빼기 6은 2. 그래서 값이 똑같다는 것이죠. 우리 학생들에만 헷갈려는 게 이 위치가 바뀌어 있어도 분배 법칙이에요. 지금 위에는 괄호가 왼쪽에 있는데 밑에는 괄호가 오른쪽에 있죠. 두 수가 곱셈인 두 수가 더해져 있는데 둘 다 같은 수가 곱해져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곱한 값을 한 번만 쓰고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. 요거랑 반대예요. 이렇게 반대로 돼도 분배 법칙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. 예를 들게 되면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는 둘 다 2가 곱해져 있죠. 그러면 2는 한 번만 쓰고 괄호를 사용해서 3 더하기 4를 써주는 거예요.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고 2 곱하기 4는 8이니까 합해서 14였고요. 묶어서 계산하면 괄호부터 계산해야 하니까 3 더하기 4는 7이고 7 곱하기는 14 값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.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요. 문제를 보니까 5 곱하기 괄호 열고 0.4 빼기 5분의 1 과루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걸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0.4를 분수로 바꿔서 통분을 하든지 5분의 1을 소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식이 좀 길어집니다. 우리 분배 법칙 자체가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밖에 있는 곱하기 5를 안에다 하나씩 곱해주는 거예요. 5 곱하기 0.4가 되는 것이고 빼기, 이 빼기는 괄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으면 돼요. 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해줄게요. 그런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0.4는 2예요. 그렇죠? 그리고 5 곱하기 5분의 1은 약분해서 1입니다. 그래서 통분하거나 소수로 바꿔서 계산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2 빼기 1은 정답은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두 곱셈이 덧셈으로 되었는지 뺄셈으로 되어있는 식 이것도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. 보니까 2 곱하기 25 더하기 2 곱하기 75인데 지금 이걸 먼저 계산하면 숫자가 커집니다. 큰 수를 더하거나 빼기 하면 좀 불편해요. 실수도 잘 일어나고요. 그래서 이것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2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2를 묶어줄게요. 그러면 안에는 25 더하기 75로 만들 수 있고 괄호 먼저 계산해야 하니까 25 더하기 75는 100이 됩니다. 그리고 곱하기에는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2 곱하기 100 그래서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것보다 얘가 더 간단하겠죠. 그래서 2 곱하기 100은 20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